자 명심. 우리 무조건 함께 해야 돼. 알았어? 우리는 곧 죽어도 하나다. 와 야채찌깁니다. 아 뭐야 진짜. 자 이번에 볼 게임은 휴먼 홀플랩. 원래 이게 트레저헌터 소속 스트리머분들이랑 같이 했었던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초등부 직원들과 함께 8명이서 색다르게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비 레벨은 특이한 걸로. 안녕 로케야. 안녕하세요. 코스튬이 아주 이쁘구나. 고로케 그 자체네. 아 소범이야. 소범이 커스터마이집 뭐야. 완전 공주 공주네. 키밍은 불만이 많아 애가. 우와 야 노호가 퀄리티 진짜 미쳤다. 아이고. 노호 미쳤는데? 영혼을 쏟아부었네. 살려줘. 아 이게 볼링이란 이유가 이거구나. 쟤네 왜 저러니? 뭐야 곱다가 미라야? 왜 이렇게 해놨어? 이상해. 어 이 버튼은 뭐지? 아 저게 공 떨어지는 건데요? 와 찜찜님도 대박인데? 어디 찜찜이 어딨어? 찜찜이 얼굴 좀 보자. 오 잘 만들었네. 아니 애들 진짜 구현률이 왜 이렇게 높아? 찜찜이 옷이 그냥 캐릭터 그 자체인데? 와 우리 새벽이 보러 가자. 야 머리 이쁜 거 봐. 표정 다 나은 거 봐. 와 애들 근데 진짜 특징 개뚜렷해. 커마에 목숨 건 애들. 근데 확실히 그림하는 애들이 얼굴이 다 고퀄이네. 제 얼굴 고퀄이죠? 레벨 도시로 새롭게 출발을 해봅시다 우리. 자 명심. 우리 무조건 함께 해야 돼 알았어? 우리는 곧 죽어도 하나다. 와 야채찍입니다. 아 뭐야 진짜. 아 이거 뛰어들면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와 뭐야? 이게 뭐예요? DL10의 도시입니다. 아니 얘는 왜 시작하자마자 죽으려고 그래? 야 너 어디가? 죽는 곳이었잖아 씨. 오 거기에 코어를 넣으니까 초록색이 되네. 미안. 어 뭐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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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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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세월이 나도. 이제 떨어지는 거 봐. 나 올라갈게 먼저. 아이고 아이고. 가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정말 시시하구만. 어떻게 그랬어 진짜. 공이 싸해요. 개꿀잼 탱탱볼. 이거 히미민 거 알. 아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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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요가볼이야? 뭔데 이거? 여기다가 공을 놓고 이걸로 당겨서 쏘는 것 같아. 넥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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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컥. 아 여기다가 들어간다? 나와봐 나와봐. 노으면 들어간다. 나와 나와. 됐다 됐다. 어머어머 어디 잡으세요? 됐다. 이거 봐! 간다 간다 간다. 오오오오오 아 constit! 핑크색 가나 핑크색 가나 야아아아아아 한 번에 저기 길 열린다. 내 공이 정말 자랑스럽다. 야호 가자 야 어디가 열린 겨? 여기죠? 여기요 나도 같이 가 빨리 와 빨리 와 같이 가 빨리 와 응? 뭐지? 뭐가 땡 하는데? 어? 땡이다 뭐지? 저기 뚫려 있는데 여기 빨리 와 따로 뭐 해야 되나? 어? 뭐야? 방금 초록색이 이건 뭐지? 거기 안에 코어를 꼽는 것 같아요 노우씨가 들어 너긴 노우 코어냐고 노우가 코어 하자 이거 끌고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네요 그만하실래요? 얘들아 저기 좀 뒤 좀 봐봐 얘들아 뒤에 위에 보면은 저기 코어가 있어요 순서대로 이거를 넣으셔야 됩니다 가장 큰 거 가장 큰 거를 중앙에다가 놓고 눌러 올려 아 눌러서 당겨 당겨 어디가 좌손 조조 응? 됐어 사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됬어 이미 저렇게 되어 있구나 어? 노우야 그렇지 나이스 잘한다 간다 간다 오 코어 내려 그렇지 코어 꽂아주세요 여기가 그냥 열렸던데요? 펜이 방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 펜은 돌아가는데 올라가지지는 않아 아이고씨 왜 이렇게 안 올라가니 얜 뭐지? 설마 나 올라가기가 힘들어 힝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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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 힝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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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구탄처럼 그렇게 머리 박지 말고 나와 나와라구 저거 지금 안된거야 어 저거 제대로 꽂아야돼 똑바로 뭐하는 짓이야 이거 파란색으로 안돼가지고 다시 해야돼요 똑바로 어 잘 꽂아봐 잠깐만 기다려봐 됐어 완벽해 됐다 다같이 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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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상자타고 올라가자 아 올라가야 되구나 아니 저거 저거 그냥 갖고 가면 될거 같은데 아 그래 갖고 내려와 예이 여기 여기 빨리 여기다 꽂아 저기요 놔주실래요 이거 꽂으면 저기 날아갈 수 있어 아니 찜찜님 아 찜찜님 키강하지 말고 놔주세요 난 날거야 우아아아 안녕! 안녕!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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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빈!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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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가 본인의 색깔에 하이파이브 하자! 하이파이브! 야 뭐야? 여기 검은색 있어! 뭘 쏘는데? 누가 나 쐈는데? 사장님을 쏴! 야! 이거 어떻게 또 넘겨? 저기! 저기다! 저기! 저쪽! 저기! 검은색! 원판! 아 저기야? 이거 어떻게 계속 들고 있어요? 좀 누르면 들고 있어요 맞췄다! 밟으니까 저게 되네?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또 넘겨? 가만히 있으니까 쏴야 가만히 들고 있으면 쏴져요 아 그렇구나! 어! 다른데도 있다! 아아아아아아악! 뭐야 저거! 오 잘한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파란색!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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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벌써 끝났어? 나 한 번도 못 쐈어 난 이 활 계속 가서 갈 거야 어? 속을 떨어지네 와 파장님 엉덩이 탐스럽다 으악! 어! 어! 과녁 올라와! 얘들아 그냥 떨어져! 이리로 와! 이리로 떨어질 거야! 그리로 안 떨어지던데 어깨동부 뭔데? 아니야 과녁 싫어! 싫어 과녁 아닌 것 같아! 으악! 과녁! 과녁 이거 맞아! 아니 놓지마! 놓지마! 옮길 수 있네! 옮길 수 있다! 옮겨줘 옮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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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옮겨줘! 얼굴로 다 빠지는데? 아 놓칠 수 없어! 옮겨줘! 그들이 다 빠가야 해가지고 그리 Advance 화장실 alen reson go 옮겨줘! 옮겨줘! 이거 어떻게 가? 여기로? 갈 수 있나요 여기서? 아니 너무 먼데? 여러분 이거 높낮이 조절할 수 있어요? 역방향으로 가야 되나? 아우 씨... 아우 으아! 아니 여기로 오지마 여기로 오지마 아니 내 머리끄댕이 잡지 말고 어 놓으라고 했지? 어? 괜찮은데요? 놓으라고 했지? 아이 씨 까만 이는 나라 이거 내가 봤을 때 역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같아 꼽자 씨... 어... 제가 스위치 옮겼어 이거 그때 잘해 어제부터 뭐야 언제 저기로 갔어 쟤? 헤헷 근데 오시긴 하셔야 되네요 헛엣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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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눌러주지 차! 헛엣엣엣엣엣엣엣엣엣엣엣엣엣 어? 우리 위로 올라가져 boom 어떡하지 안돼!!! 죽을 수 없어 하핰하핰 오오 나 나 근데 이거 일을 하는거야? 어머? 아아하 나 내 기드랑을 벌립해 내 겨드랑이 벌립해 골1 와 이거 맵 대박입니다 이거 있다 잠깐만 이거 뭐야 두 사람 가지고 날아가니까 뭐야 여기 나들 가고 있는 중 맞지? 도착했어요 왜 벤트 같은 게 있냐? 임포스터 전용인가? 뭐지? 나 계속 농구하고 있을 뻔 했잖아 안 들어갔으면 우매한 것들 이 정도 건트롤도 못 하다니 점프다이옷! 아오! 한 번 더! 아오! 그 다음에 뭐 어쩌라고 줄이 왔어요? 어? 나 왜 여깄어? 잠깐만 미안 미안 뒤로 갈게 나 중앙으로 왔어 짜잔! 근데 뭐 해야돼? 아! 이상한거 봤는데? 얘들아 내가 중앙까지 왔는데 이제 뭘 해야될까? 그 건너편에 파란색 스위치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야되는거 같아 아 오케이 확인 아 안돼! 어 미친! 야 이거 큰일났다! 누가 나 좀 올려줘 얘들아 끌어당기지 말고 또 올려줘 아니 그냥 비켜봐 내가 혼자 말라서 올라가볼게 발판 새벽아 매우 거슬리거든? 사타구니를 자꾸 머리로 치지 말아줄래? 고단이야 내가 지금 구하러 갈게 못올려 이만 오는 곳 나도 구해주라 여기로 가야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아니 어떡하지마 따님 머리를 머리를 못 올려? 야 나 잣대인거 같은데 이거? 등반하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따님? 근데 우리 다 여기서 헤매고 있는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기다 때를 만진거 같은데? 저기 얘들아 떨어져 예 너네들은 죽어야지 배달의 공격 점퍼 잘 안되네 왜지? 뭐야? 어디로가요? 공 공을 구해 내가 공이 된다면? 여긴 아니네 이거 어떻게 알아? 아프겠다 어떻게 하고 졌어요? 뭐야? 공 어디 있는데? 누가 공을 좀 재밌는거 한다 얘들아 여기 공이 있어 얹어주세요 일로 싫은데 올려주면 되는데 이걸 빼면 되는구나 가자 와와 찜찜 간다 이렇게 빼버리고 간다 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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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공 좀 다 이렇게 해봐라 다 한번에 한번에 넣고 한 번에 하나밖에 안 쳐줘요 확실해? 됐어? 응 가자 두개 쳐지네 아까 하나밖에 안됐는데 나이스 뭐야 다 듣는 기록아야 해요 그리고 새벽이가 키가 좀 커 정수리가 갈려 아 나 왜 계단을 못 들어가냐? 자리 깔아 세상아 잘 있어놔 세상아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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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없었군 저 섹시해요? 빨리 저거 발 펴줘 우도독 뭐 어떻게 해야 돼 일로 들어가? 어 여기 드론이 있어 어디요? 이게 아닌거 같아 날짜아아아아아 이거 아닌거 같은데 이거 아닌거 같은데 이거 아닌거 같은데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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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음장소로 가고있는거 같아 어디로 가야돼 사장님 어디가요 나도 몰라 하하하하 목표지점이 어딘지를 확실하게 보고타야될거 같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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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어이없어 이게 드론이 충분히 켜진 다음에 다이브를 해야될거 같아 하하하하 난나요 나 위로 어떻게 가요? 에이가 아닌가? 왜 위로 안가지지? 원래 잘 안가져요 일단 처음보는 곳으로 왔는데 여기 장식이구나 얘들아 저기 비문짝만하게 탈출 거라고 써있는데 왜 우린 저걸 못봤을까? 저기로 가려고 하는데 아 저기서 드론을 놔야 되는구나. 어딘지 알겠다. 내가 1바로 갈 거야. 내가 1바로 갈 거야. 가자! 안 돼! 노우한테 선수를 빼앗기겠어! 여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에요. 그 원 막 위로 올라가는 부분 있죠? 거기 제가 가봤어요. 엥? 그럼 여긴가? 드론 타고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아 드론 타고 가야 하는구나! 드론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 드론을 타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누가 드론 빼야 된다고 그랬어? 아 서범이 간다! 안 돼! 서범이가 엔딩을 제일 먼저 보다니 그럴 수 없어! 안녕! 근데 안 끝나는데? 더 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위로 올라가 봐. 계속 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떨어지는 게 아니야? 왜 떨어져? 나도 간다! 근데 저쪽에도 뭐가 있긴 하거든? 저쪽에도? 퀴즈 하나 깼거든요 제가? 아! 퓨즈를 하나씩 찾아서 깨부셔야 된대요! 그래야 저 중앙에 지금 거대한 환풍기 있잖아! 저거! 파란색 갑니다! 저게 작동이 될 거래요! 찜찜인 핑크색 가고 있네! 가 아니라 저세상 가고 있네! 잘 가고! 호잉! 그렇게 가지 마! 그렇게 나랑 같이 가! 이걸 어떻게 부셔, 근데? 안 가는 곳이 어딨어요? 그건으로 같이 패니까 부서지던데요? 어디로 가야 돼? 가까이 가면 부서져요, 사장님! 아 그래요? 지금 보니까... 깜짝이야! 유리가 그냥... 거의 얼음... 살얼음이네, 살얼음! 더 건쩍거리는... 어? 됐다! 오! 열렸어! 열렸어! 자! 이제 스피드 게임이다! 누가 먼저 가나... 나 갈 거야. 안 돼! 새빙기 꺼져! 따세! 잘 가세요. 응. 그렇게 갔다. 벌써 갔어? 어? 뭐야? 들어갔는데 다시 드론 있는 곳으로 갔어. 여기잖아. 요호! 나 혼자 탈출한.. 응? 아 뭐야? 여기 왔다. 아 이게 혹시 그건가? 다음 레벨로 가는 설정을 내가 안 해놨나? 잠깐 기다려봐. 아 잠금 레벨 사용으로 돼 있네. 이게 잠금 레벨을 사용 안 함으로 해야 다음 레벨로 넘어가지 않아. 자 로비로 나가자. 클리어했어요. 클리어했어요. 고로케랑 스윗한 데이트를.. 얘들아 나 밥 와가지고 나 좀 갖고 올게. 고로케 그곳을 잡아 버렸다. 아니.. 뭐라고? 아! 야! 뭐야! 뭐야! 이거 나 왜.. 아! 나 귀 귀 귀 귀! 내 귀! 귀! 귀를 왜 잡고 있어! 들어드리죠. 어? 모비 맵 좀 바꿀게요. 네. 바꾸러 나와줬대요. 구애. 우리의 자리에 한번 들어볼게. 나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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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